성론구가 오는 7월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치매검진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인지상담소를 운영합니다. 17개의 동주민센터를 기점으로 무료 인지선별 검사와 치매검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인지기능저하와 치매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하는 동과 상관없이 동별 검진 일정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각 동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간 검사가 진행됩니다.